강태풍이 부담이 되건 말건 나눔 이벤트엔 지장이 없습니다. 솔직히 말해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면 강태풍이 뭐 어쩌겠습니까? 오늘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자신의 아이디를 달아주신 구독자분들 중 3분을 추첨해 배틀패스 시즌 4를 드리겠습니다. 강태풍은 나눔 진행하시오. 여러분,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맵은 평화로워 보이십니까? 초록색 자연, 이곳에 그들이 왔습니다. 두둔! 바로 베드워즈의 이 초록색 대자연을 불태워버릴 남자들. 석탄이, 악뚜, 강태풍, 그리고 일큐. 저희가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.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들푸른 초원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서죠. 자, 그럼 얘들아 변신 한번 하자. 하나, 둘, 셋! 얍! 석! 이게 뭐야? 아, 초록색? 바바리안 레이지블레이더로 다 태워버리면 그만이야. 초록색 자연 다 태워드리겠습니다. 아 나 개사기 쉴더임 까불지마셈 쉴더 사기 인종 화염에 군따 이제 이 드넓은 초원 불바다가 되는건 얼마나 남지 않았죠 그럼 얘들아 이제 드거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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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쓰고 아 이 동탑들 느낌있게 파이팅 넘지게! 아.. 고오..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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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쉴드 아주 느낌있어 아 바나나 바나나 칼 너무 느낌있어 I'm a banana I'm a banana I'm a banana 바나나 파워 바나나 파워 바나나 파워 한 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다이아 1티어 먼저 찍자 우리 그냥 다젠 3티어까지 간다는 느낌으로 하자 아 그냥 잘 먹지 마라 아니 난 개인주인인데 길에서 쉴더란 쉴더 애들 앞에 가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아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 애들 막 무서워서 나가지 않을까? 그거 뭐야? 아니 브라이팬 브라이팬 내가 핵쟁이로 보이는가 두룩이여 I'm a hacker 거기서 빙글빙글 계속 돌아봐 와 진짜 약간 핵 느낌 나는데? 신고버튼이 어디있더라 아 이거 녹화 눌러야돼 이거 신고해야돼 무고벨이다 무고벨 I'm no hacker 에이스 여기 핵 있어요 블루팀 핵버스에요 다 배드해주세요 나 지금 이제 프라이팬 들고 간다 가까이 오기만 해봐 헐 바바리아는 프라이팬을 못사 아 진짜 바바리아는 프라이팬 못사? 네 저 살수는 있는데 사면은 변해요 슉 날려버리기? 슉 날려버리기? 슉 날려버리기? 슉 날려버리기? 슉 날려버리기? 슉 오케이 후라이팬 파워 후라이팬파워 후라이팬 wok 후라이팬 후라이팬 나도 후라이팬 들고 가야겠다 다같이 후라이팬 들고 한 번 미친듯이 가보자 얘들아 얘들아 다같이 후라이팬 들고 렛츠고 렛츠고 자 후라이팬 각각의 힘을 보여주지 팔도의 힘을 보여주지 사실 바바리아는 후라이팬이 정석이지 후라이팬 후라이팬 들어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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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 지금 우리 침대께로 온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바람에 오읍 바람에 오읍 날려버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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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침대도 날라갔어 안돼 이렇게 된거 다이야를 가져온다 아니 뭐 우리는 프로라서 침대 없어도 괜찮지 아 오브콜스 오브콜스 악도는 프로 아닌데 너 나이트맨도 아니잖아 헐 말 넘심 너는 프리미어 프로 아 나는 프리미어 리그 안되겠다 이렇게 된거 프라이팬 고인을 탄다 내가 짱이야 아니 우리 지금 화염의 스쿼드인데 탄채로 프라이팬만 들고 놀고 있어 황자들 너 너 너 너 프라이팬 달굴때 화염이 필요함 그치 que치 요리할때 불필요!!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네들은 불필요한 존재들이야 악도 넌 정말 불필요해 완전 너네들 힙합이구나 나가 나가 나의 바나나 파워 웨이 아 워리어 가봐 준비해야겠어 역시 파이로 파이로는 후라이팬 선에서 크시죠 파이로는 바나나 파워로 이제 딱 바나나 파워 바나나 파워 바나나 파워 예스 바나나 총으로 날려버리기 아니 너네들 왜 칼은 안 들고 다 후라이팬만 들고 다녀? 워리어 가볼까 프라이팬 상상진상 에니미 스파트 어 한 명 온다 한 명 온다 한 명 온다 어 삐잉 이 녀석들 너무 위험적이고 길에 바나나를 깔아놨어 워리어 가보시면 그만이다 암어 배나나 일로와 컷 컷 컷 다음 어 업그레이드 해주고 지금이니 지금이니 암어 배나나 바나나 파워 바나나 배웰 아 바나나 칼 너무 좋아 그냥 일반 칼이랑 똑같지만 아무튼 바나나 파워 바나나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하루종일 여기서 드라이겠습니다 암어 배나나 암어 배나나 컷 컷 컷 배나나 파워 배나나 파워 어 피었어 피었어 뭐지? 어 야 자판기 에어드롭인데 이제? 어 이거 질 듯 못 참는데 우리 팀 지금 관전자의 석탄이 한 명 뭔데? 워리어가 왜 지금 관전하고 있어 아 워리어 차이 아 진짜 우리 화염스쿼드 망치는 주범이 여기 있었구나 너희들 에메랄드는 여덟개 있고 여기 기다리는 거야? 아니요 나도 없어 아무나 암에 여덟개를 받치도록 그러면 이제 너가 뺏어먹게? 예 나는 제네토타이 찍지 않는다 바로 직행하지 아니 제네토를 찍어야지 다이아3를 먼저 아 뭐 이해한다 넌 나이트메어가 아니니까 에이 다이풍 강 왜왜왜왜 뭐지? 손을 들지 않으면 쏘겠다 어? 손을 들지 않으면 쏘겠다 손에 비곤 쏴버려야겠어 손을 들었군 그래도 쏜다 빵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날라가는 죽어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? 야 이거 철 나오고 있는 거 그걸로 날릴 수 있나? 날려봐 한번 이걸로요? 어 안 날아갈걸요? 어 안 날아가네 바람이 지네 아 그 TNT 날리는 거 한번 보고싶어 다시 하자 자 준비 따닥 쏘세요 빵 후방 와우 와우 이 맛이지 동왕의 강력한 적들이군 누가 맨닝마신을 숨기고 있어 쟤네 지금 자판기 하려는 거 같은데 어 어 그렇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알려주세요 이건 내가 자판기를 한번 가야겠어 아니 지금 실더가 죽었어 세상에 1기어 키트가 죽다니 아니 아 영상 우리가 다 살리네 뭐야? 아니 저런 남매도 아닌 녀석이 아니 얘네들 자판기를 완전 숨겨놨어 아니 자판기 아 진짜 겁나 힘들게 부수시네 그냥 걷다가 팝을 좀 던지면 되는데 네 얘네들 자판기를 완전 이상하게 해놨어 다 다 그냥 자판기 뽑습니다 제발 날 위한 아이템은 무엇인가 뭐야 아 빨간 창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야 덤벼라 아 내가 도우러 갈 때인가 딱히 너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 오호 말이 좀 심하시네 자판기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당근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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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켓 라운철 총 나이스 아니 저것을 뽑다니 전설의 당근총을 뽑았다 이젠 나의 세상이 왔어 오케이 당근총 야 근데 당근총 그거 양털도 깨? 네 한번 괴롭히러 가볼까 레드 당근총 쏘세요 당근총 쏘세요 당근총 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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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플거야 준비하시고 쏘세요 뻥이에요 뻥 와 이 맛이야 깨지 뭐야 또 붓다가 인센트 바르면 또 지리는데 어 멱클이야 이게 아 깨 잘하는거야 침대 한번 침대 한번 톡톡 파이루 다시 한번 당근총 쏘세요 쏘세요 오케이 에이! 이 친구 마지막입니다. 어? 마지막 남은 친구가? 반갑다. 너는 내가 빠이빠이! 기억하마. 아하! 삶을 포기했어!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우린 추모하자. 추모! 추모의 양털뿌리기! 다시 올라가야 돼 지금. 자 마지막 한 명은 어디 있는가? 중앙에 있습니다요. 오케이. 내가 중앙을 가겠어. 어? 내 당근총 고장난 걸까? 안 쏴져. 아! 총알이 없었어. 총알이 없었어구나. 나 총알 사고 올게. 네. 헤어드라이기로 괴롭히고 있을게요. 오케이 오케이. 머리 좀 말려줘. 오케이 오케이. 아침에 머리를 감았으면 많이 넣어야 될 거. 어? 지원자가 낙서하게 생겼는데요? 안 돼!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! 마지막 킬은 내 거야! 아 이럴 때 내가 딱 먹어줘야 되는데. 여기 밑에서 밑에서 쏴야겠다. 어? 할로! 어? 나이스! GG! 당근총도 쏘고 화염방사기도 쏘는 이것이 바로 화염의 스쿼트! 두 명이 멀리 너무 빨리 죽어서 화염에 들어오지. 석탄이는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 명만 했다. 아니 솔직히 석탄이 워리어 그리고 1큐 쉴더 쓸모 아님? 아 개쎈데 나. 아니 하루 종일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로 쏜다! 안 들으면 쏜다! 아니... 언제 정신 차릴 거야! 아이고... A few moments later. 여러분 어떠셨나요? 이 어마무시한 바바리안의 빨간색 레이즈 블레이드, 파이로의 불장난, 워리어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 갑옷, 개사기 키트, 쉴더의 이 어마무시한 쉴드. 여러분들도 이 엄청나게 강력한 화염 스쿼드로 이 전장을 마음껏 누비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모두 강박! 강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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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게롬다요! 니게롬다요! 니게롬! 고망쳐!